우리 아깅이들이 자꾸 명찰이나 악세사리 귀여운 거 끼고 다니는 거 보니까 나도 조금만 뽑아보고 싶어졌어. 우리 어썸 박스, 7주년 박스 조금만 뽑아볼까요? 자, 여러분들. 한 개짜리를 열 번 샀을 때하고 열 개짜리를 9만 9천 미네랄 주고 샀을 때하고 어떤 게 더 확률이 좋은지 우리 이거 실험해보는 거 어때, 지금? 어때요? 꼬냐오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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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열 개짜리 먼저 쿨하게 한 번 달려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 틴 100장 떠라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뽑아볼게요. 하나, 둘, 셋, 뿅! 와! 뿅! 오! 꼿꼿한데.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세트로 뭐가 나오지? 하하하하 슝! 오! 네모네모한데? 하하하하하하 뿅! 빠밤! 오! 할 말이 없는데. 하하하하 야, 응모권이라도 100장 줘라! 하하하하 뿅! 빰! 와! 굉장히 화려하고 다 칠일이고 그렇네요. 뿅! 빰! 아니, 이건 뭔데? 폭탄하살이 뭐야? 이거 양양궁 뒤에 있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이거 뭐야? 난 생처음봐요. 뿅! 빠밤! 하하하하 아, 꾹꾹 귀엽다. 꾹귀여 꾹꾹 귀엽다. 하하하하 아, 귀여운 건 좋은데 무제한으로 나와지지 않겠니? 뿅! 제발! 하하 하하하하 아니! 뿅! 빰! 와! 하하하하 아, 이거 미니 트롤리지 이거 뭐냐? 하하하하 자, 이제 무제한이 드디어 하나 떠졌는데요. 좀 많이 평범하긴 하지만 아, 이거 2번 거다! 여러분! 이거 2번 거구나! 나는 되게 평범한 그냥 듣보잡 나온 줄 알았는데 2번 거였네요. 자, 아무튼 코코아 쿠키 명차를 획득했습니다. 좋아요. 뿅! 빰! 아! 뿅! 무제한! 우와! 우와! 자, 바다 대천사의 날개 30일짜리도 나왔고 달콤한 디저트 무제한도 획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뿅! 하나 더 나와라! 확! 아! 뭔데 7주년 응모권 10개 해놓고 반짝거리고 난리야. 4개나 10개나 별 차이도 없으면서. 하하하하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썤박스 10개짜리 뽑아봤을 때 무제한이 신상으로 2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쩌리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개짜리를 10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팡! 아, 꽝입니다. 뿅! 뿅! 오, 30일짜리 그래도 나와서 몇 번 낄 수 있겠네요. 뿅! 부작! 아, 폭탄하설 뭔데 그래서! 뿅! 뿅! 도, 이거 다 도토리 맛있쩡! 이거 내가 껴야겠다. 하하하하 이거 내일 도토리 미손다이에 끼고 도토리 맛있쩡! 그래야겠다. 그쵸? 하하하하 뿅! 뿅! 오, 7주년 응모권 굉장히 뭐라도 되는 것처럼 자꾸 주황색으로 이렇게 빛나는 거 너무 킹받네요. 하하하하 뿅! 빠밤! 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거 뭔모한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뭔모 조각을 내가 말풍선에 달고 다니라고? 하하하하 뿅! 무젠 나와! 아, 진짜 나뭇잎 명찰 진짜. 하하하하 뿅! 나와라! 하하하하 하나, 둘, 셋! 뿅!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뿅! 하하 좋은 거 나온 척하지마. 진짜 30일 주제에 팍식. 하하하하 무젠 나와라! 뿅! 강, 띵, 뚱. 자, 지금 이렇게 해서 10개짜리에서는 무지한이 2개나 나왔지만 1개짜리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끝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우리 10개짜리에는 보너스 1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는 더 사도 되지 않을까? 하하하하 하나, 둘, 셋, 뿅! 무지한! 어어! 그렇지! 와우! 근데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이거 그거 아니야? 그 교장쌤하고 정중석하고 달려있는 그거 아니야? 이거 하하하 이거 어떻게 쓰는데? 우리 청자 갖고 싶은 게 저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우! 내가 가졌지롱! 뭔지 모르겠지만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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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두이 지켜박던 매력만점 여우두이 내일이면은 빙마니로 굿여 우대일깔 오늘도 굉장히 놀아줘서 고마워요 도이 바이